소고 소고 다 들어 소고! 일단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명절 때 소고기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소고기 좀 쓰윽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그럼 레오도 소고기 먹을 거야? 먹었으면 좋겠는데? 니 소고기 먹을 것임? 먹을 거야? 맘마 먹을 거야? 물짱이 얇고 잘 먹는다. 다친다! 앉아! 레오! 앉아! 앉아야지! 다친다! 다친다! 앉아! 앉아! 레오! 앉아! 앉아서 먹어요. 엄마가 밥을 주지. 말리지 마! 안돼 앉아! 다친다! 앉아! 잘 보이고 잘 들리죠 형님들? 음 구호 두세팅 깔끔. 시간 없어서 그런데 그냥 생으로 먹어줘 형이라고 하는데? 레옹이 가면 다 같이 먹이와라! 레오는 뭐 주게? 와 이거 오래빨리 뜨거워진 우리가. 일단 형님들 툽불 등신부터 조금 더 갈게요. 치즈 드세요. 치즈 드세요. 소리 좋다. 아이고 시라이니 뭐 사십쇼? 음 맛있다. 가자! 아야 뭐하노? 공중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. 가만히 있어. 아니 니네 이렇게 하고 저런 줄 알았는데 도트 뭔데? 어쩔 줄 알고 공중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. 했다가 어쩔 때는 가시나가 뭐 하는 거 타고 타고. 잘랐지? 여기 조금만 더 어려울 거. 이런 거? 응. 더 잘라줘 진짜. 엄마 한번 먹어볼게. 근데 집에서 연기가 안 나가지고 굽기 좋더라고. 근데 냄새가 빠지거나 이러지 않아요.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아니 아니다. 맛있어? 좋아. 좋아! 좋아. 맛있어? 박수~~ 맛있어? 으아아아아아악! 지기나? 마치긴 해 진짜. 내가 이제 자본주의니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냠냠냠 자 다음 뭐 체크 아저씨 갈비 음식 음식이랑 한번 더 갈까? 음식 가자 오케이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맛있어 근데 소고기 오랜만이지 왜? 귀여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각자 먹자 아이고 와 보이죠 사라질 때가 까딱까? 아 까딱 맛있어 빨리 먹어 아 좋아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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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다 우와 미쳤다 푸드파이터면 푸드파이터를 먹으라 하시는데 나 단 한 번도 푸드파이터인 적 없는데 실루엣도 그런 느낌이란데 와 너무 맛있어 응? 응 맛지? 응 내가 맛지? 아빠 잘 잘해 내가 잘 잘해? 신상해래요 네 아침에 오자 벌써 끝이야? 응 한 번 더 먹자 한 번 더 먹기 이거 뭐야? 뭐지? 어? 안 먹기 와 너무 맛있는데?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고기 몇팩 구웠나? 몇팩 뭐야 나 같이 벨 아닌데 뭘 벨 끼우면 바빴노 몰라? 이게 금지 터지겠다 아는 사람들이 아 진짜? 저거들이 뭔데 이거 한 거야? 참 뜯었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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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verr 아니 뭐지? 여기 applied .